안녕하세요 변두리입니다. 오늘은 역대급 게스트 여기 미남 코치이신가요? 레슨 하시나요? 아무튼 미남 배드민턴 관계자분을 모시고 오늘 챌린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이름이랑 우리 코치님께서 레슨 하시는 장소 체육관 간단한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원이라고 하구요. 저는 가평에 청평에 위치한 에덴 스포츠타운이라는 제이원민턴의 레슨 코치로 있고 노원구에서 공릉중학교 교종원 레슨을 하고 있구요. 상교대에 위치한 A플러스라는 클럽의 코치로 있습니다. 잘생긴 사람들이 말도 잘합니다. 오늘 주원코치님께서 뇌성마비 장애아동에게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챌린지 해볼까요? 자 출발! 출발! 자 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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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 2, 3, 4, 1 오오오오 오케오케오케 하나 말씀하세요 오케오케 하아 잘해될텐데 자! 김지영 부친이 구경기하는 TBC 텔레비전의 프리샷 생기합니다 준비 아 잠깐만요 준비를 준비를 카메라 보면서 처음 한마디 파이팅 한번 해봤습니다 파이팅 자 갈게요 자 1차시기 자 불발로 2차시기입니다 자 2차시기 바로 갈게요 6차시기 3 굉장히 3개 3차시기 와 와 지금 4개에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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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이리로 주세요 내가 이리로 가야되잖아 힘들어요 이리로 가면 좀 이쪽으로 자 다시 다시 8개기 바닥부터 받았었룬 다시 다시 1개기 2개기 1개기 좀 더 세게 쳐야되나? 더 세게 쳐야되겠는데 이거 6차시기합니다 6차시기 6차시기 도전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1,2,3,4,5,6,7,8,9 아 생각보다 어렵네요 8차시기 2번 8차시기 5차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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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pandemia 1 shot 성공 몇개 남았어요? 5개 남았네 무시님 땀이 비 해우됩니다 긴장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아동을 위해서 잘해주려고 했는데 솔직히 원샷 원키면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이게 그래도 우리 김주원 코치님께서 10개 중에 10번 10개의 셔틀 보고 넘겨주시면서 우리 대성마비를 핸드하라는 친구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고 오늘 저희 챌린지의 미션이 있죠. 마지막 단계 저희가 다음 사람을 지목해주는 이 시기가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건데 한번 앞에서 지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공을 했으니 그만큼의 좋은 스승이 있다. 권익욱 코치님 한번. 그리고 두 명 더. 그리고 강동구의 꽃미남이죠. 오수환 코치님. 비주얼 장난 아니죠. 키도 크시고. 세 번째는 요새는 휩쓸고 다니죠. 원현호가 성공하겠습니다. 어제 만났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세 분이 김정구 씨는 이 길을 이어서 다 성공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